이 무슨 짓이냐 이리 중한 환자를 어찌 내쳐 전하 병자를 위해 목숨까지 거는 게 의원의 도리곤을 내 그리 가르쳤느냐 집으로 찾아온 병자를 봐준 건 사실이나 돈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지금 네 입으로 병자를 봤다고 했느냐 네 네가 의원이냐 아닙니다 의원도 아닌 놈이 어찌 병자를 볼 수 있단 말이냐 네 놈이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면 어찌 그런 오만을 꿀 수 있단 말이야 위원히 가 노 푸른 참에는 눈물 위하나 한밭빛 바라는 네 맘을까 내가 너를 충격한 것은 의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병자의 사정을 알고 병자를 궁일히 여기는 심성 때문이다. 내 기대를 저버리지 말거라. 의원은 병 앞에서 나약하게 물러나서도 아니 되지만 섣부른 교만으로 모든 병을 완치하겠다고 자신을 해서도 아니 된다. 병자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. 세상에는 이들 말고도 네 손으로 치유할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. 넌 살아서 할 일이 있다. 어서 돌아가거라. 아니. 벤홓 벤 벤 벤 벤 벤 희생 틀렁에 숨지려 조아, 마약. 보호, 송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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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, 저 손수야. 박성주 씨. 1,000번이요. 세월아. 세월아. 3,000번이요. 3,000번이요.